그럼 아까 기획관계, 지표 단계 나누셨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책을 쓰는 데에 쓰는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책이 기획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만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마흔쯤에 자신만이 겪어온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신만의 주제, 메시지, 글감으로 비롯되겠죠. 주제, 메시지가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경쟁도서나 경쟁도서가 많든 적든 간에 경쟁도서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경쟁도서를 분석을 하면서 동시에 제목이나 컨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목 컨셉은 어찌 보면 컨셉이 잡히면 그거에 따라서 제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마흔이더라도 갈래가 여러 갈래의 컨셉이 있듯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쓰게 되면 목차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차는 이제 좀 자기 신의 생각을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계속 꼭 전달하고 싶은 거를 줄여서 줄여서 해가지고 목차가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원고를 쓰기 위한 준비는 이제 서문이나 서문을 한번 써보고 톤앤매너를 한번 준비를 해보고 그다음에는 이제 원고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퇴고를 하고 그다음에 편집 과정을 이제 출판사와 잘 조율해서 하는 출간 과정이 완성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제 긴 과정이네요. 네. 좀 나눠서 생각하면은 좀 길다면 길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책을 쓸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주제 선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제를 어떻게 선정해요? 주제는 그 이제 책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자신의 진짜 가슴송 깊이 있던 주제나 자신이 지식이나 경험을 했던 머릿속에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그거를 여러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진실된 어떤 주제 안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제를 어떤 막연하거나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쓰는 거는 그냥 어떤 책이 잘 나간다고 해서 막 이렇게 쓰는 거는 본인이 못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완성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주제 안에서 좀 어떤 시장의 흐름도 같이 보면서 그 주제를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그 단계가 사실 한 달? 좀 더 그 정도 잡으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만의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싶으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어떤 질문들도 이렇게 제가 책 속에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그런 부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좀 면밀히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 글감을 좀 찾아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도 또 사색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뭐 이렇게 좀 어떤 다른 책을 읽거나 어떤 코칭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좀 글감을 일단은 잘 찾는 게 가장 첫 번째로는 중요한 순위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쓰신 첫 번째 책 그거는 어떻게 이제 사례가 적용된 거죠? 주제 선정한테 저는 이제 그때는 사실 어떤 주제를 써야 될지 사실 좀 되게 혼란스럽고 사실 어떤 거를 막 부각시켜가지고 막 이 방향으로 나가야지 라는 고민이 많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끄집어대다 보니까 크게는 자기 경영에서 수익 공부 이렇게 마음 공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했던 거 해왔던 거 그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게 완성도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해온 거를 가지고 초보자들한테는 내가 좀 어필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책 자체가 그 사실은 이 SNS도 그렇고 골고루 다 갖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한 가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고루고루 같이 갖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흔의 어떤 좀 제가 수익 공부 마음 공부에 대한 어떤 컨셉을 잡았고 이거를 좀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여러 방면을 알고 알고 있으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 이쪽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쪽 부분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SNS나 여러 가지 제가 썼는데 그런 부분이 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그런 컨셉으로 나이에 대한 어떤 이 시점에 대한 주제로 썼습니다. 혹시 책에서 보니까 경쟁도서를 분석해야 된다. 경쟁도서를 왜 분석해야 돼요? 책을 내가 썼는데 경쟁도서는 사실 제가 독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어필을 해야 되는데 경쟁도서가 지금까지 잘된 책도 있고 판매량으로 다 모든 걸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잘된 책도 있고 조금 덜 반응이 있었던 책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쟁도서를 분석하고 컨셉을 분석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잡고 글을 써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리고 경쟁도서를 읽는 거는 사실 뭐 자기가 글을 완성하는 데서도 그 영감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재해석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도서들은 조금 빠르게 읽더라도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경쟁도서 같은 거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요? 경쟁도서는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흔이다 그러면 마흔에 관련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마흔에 관련돼서 쭉 책이 나올 것이고 예를 들어서 책쓰기라고 하면 책쓰기에 대해서 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주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40대인데 40대가 아니라 30대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책들은 어떤 유사도서라고 좀 분류를 해가지고 그런 책들을 좀 자신이 흐름을 또 그 흐름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쓰실 때 제목 정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셨어요? 제목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죠. 제목하고 사실 표지 디자인이 고민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목은 언제 정해진 거예요? 처음 글을 쓸 때 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하는 거예요? 제목은 처음에 어느 정도 저자가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책 써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는데 사실 제목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바뀌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명사형으로 할 것이냐 어떤 서술형으로 할 것이냐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좀 방점을 찍을 것이냐 어디다 임팩트를 줄 것이냐 에 따라 좀 다른데 예를 들자면 장르별로 보자면 뭐 에세이 같은 부분은 좀 약간 시적으로 그냥 서술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경영경제서 같은 경우는 명사형으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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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부의 뭐 부자의 뭐 이런 책들 많잖아요. 주식 뭐 딱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좀 그런 형태가 많고 자기 개발은 그 양쪽을 약간 다 중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은 약간 저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 약간 자신의 어떤 뉘앙스를 좀 한다면 서술형이고 또 강하게 좀 임팩트 있게 주장을 하고 싶으면 명사형으로 딱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책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제목이 어느정도 정해지면은 글을 쓰게 원고를 집필하잖아요. 원고 집필할 때 이제 선과 매즌말을 먼저 쓴다 하셨는데 이 선과 매즌말을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아 예 서문하고 매즌말은 서문 같은 경우는 처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문 같은 경우는 조금은 가볍지만 가볍지만 본문을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본문이 펼쳐질 것이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이유와 어떤 방향 그리고 또 약간은 감사의 어떤 인사 그 정도가 좀 섞여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서문은 제가 많은 책들을 읽어봤지만 어떤 일정한 형태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짧은 서문도 있고 두 페이지짜리 짧은 서문도 있고 좀 길게 쓰신 분들은 진짜 뭐 서문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서문도 있더라고요. 대체로는 한 4페이지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즌말 같은 경우는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사실 좀 있고 한데 추천사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거는 매즌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들이 어떻게 이걸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 책을 읽음으로써 독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책 제목도 했고 서문도 다 쓰고 이제 글의 본문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쓰는 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썼으면 일단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다 쓴 게 되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출간기획서를 이제 해야 됩니다. 출간기획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상품이잖아요. 책이 상품인데 상품을 제한을 해야죠. 이제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출간기획서 출간제한서를 좀 베테랑이시거나 조금 몇 권 써보신 분들은 처음에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초보 저자님들은 사실은 처음에 제한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출판사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할래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인이 출판사에 계시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제일 좀 잘 된 꼭지라고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잘 된 어떤 그 목차들을 잘 뽑아가지고 몇 개 정도 한 대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를 기획안을 가지고 출판사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간기획서에는 자신만의 어떤 그 차별점 그 다음에 경쟁력이 어떤 게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작가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활동할 것인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쓴 글에다가 출간기획서를 작성해서 출판사에 메일을 보낸다는 네 그럼 이 출간기획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죠. 출간기획서는 일단 좀 출판사의 역지사지 입장으로 출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상품을 잘 포장돼 있고 진짜 뭐 내용물도 물론 좋아야겠지만 잘 포장돼서 하는 게 꼭지를 보내는 건 내용물이고 출간기획서는 포장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출판사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책을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짧은 기간이든 좀 길게 보든 간에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 책이 좀 좋은 원고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처음 쓰시는 분들은 콘텐츠가 일단은 아까 글감 말씀드렸는데 좀 차별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콘텐츠도 차별화되고 또 콘텐츠랑 콘셉트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콘셉트를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조금 더 콘셉트를 잘 잡느냐 이런 것도 상대방이 봤을 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가분하고 출판사하고 케미가 잘 맞아야 되니까 편집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이거를 출간 출생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거를 몇 년 동안은 계약 기간 동안 잘 키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케미를 맞춰서 작가가 작가도 열심히 활동하고 출판사도 열심히 나름대로 신경 써주고 이런 부분을 잘 어필을 한다면 좋은 출간기획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간기획서는 결국에는 내 책을 내주세요 라고 편집자나 출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군요. 네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출간기획서 써서 원고를 보내면 많이 되나요? 출판사에서 책 내자고 하는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낮나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출판사 담당자 분하고 저는 미팅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메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메일 들어오는 것 중에 거의 제목만 보고 그냥 안 보시는 확률이 뭐 그걸 확률로 꼭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90% 정도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거의 안 보신다고 하루에 50개가 온다 그러면 한 5개 보고 나머지는 거의 안 보신다고 너무 상처받으실까 봐 지금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자분들도 복수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출판사 분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이제 시간도 바쁘고 사실 지금 계속 그게 출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또 기존에 또 출간된 책들도 많다 보니까 그분들도 사실 모든 걸 다 신경 쓰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 이게 투고가 돼서 좀 성공을 하고 좀 제 책이 좀 저와 좀 잘 맞는 출판사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전략 없이 무턱대고 이렇게 나는 원고 내 나름대로 잘 썼는데 이거는 될 거야 좋은 출판사에서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처음 쓰는 저자님들이 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좀 책 쓰기에 대한 책도 좀 읽어보시고 어떤 특강이라도 있으면 특강이라도 정규 강의 아니더라도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본인이 좀 성공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대형 출판사나 이런 분들은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팀별로 막 1팀, 2팀 별로 해 가지고 그게 약간 뭐 서바이벌처럼 진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우리 옛날에 막 요즘에는 없어졌는지 보니까 길거리 연예인 캐스팅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연예인이나 좀 영향력 있으신 어떤 뭐 유튜버 분이나 어떤 그런 분들 뭐 아주 유명하지 않던 그런 분들을 각 팀에서 막 이렇게 섭외해서 경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특히 초보분들이 거기에 뛰어들리기는 사실 선택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그러면은 몇 군데 투구해서 몇 군데 제안 받으신 거예요? 아 예. 요즘 뭐 출판사 리스트가 막 다들 많이 공유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 출판사 여러분들이 실제로 몇 군데인지 알면 깜짝 놀라실 텐데 몇 만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리스트가 뭐 실제로 활발하게 있는 리스트들은 출판사 리스트들은 뭐 한 500개에서 1000개 사이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투구는 해보지 않았고요. 네. 한 200개 정도? 200개 이내였던 것 같아요. 한 100 몇 개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투구를 하고 기다렸죠. 네. 기다렸는데 뭐 저한테 연락 오는 데는 한 대여섯 군데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초보 저자였는데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를 저를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인정을 해주고 원고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가지고 기획 출간을 하게 돼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두 번째 책도 사전에 제가 기획안을 제출해가지고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투구를 했지만 그 부분도 사실 그래도 좀 제가 저를 좀 믿어주고 좀 이렇게 제 원고의 가능성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 초보자가 가장 큰 리스크가 원고 완성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믿어줬다는 것이 저한테는 뭐 두 출판사 모두에게 좀 감사한 부분이고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